구글 얼서가 이번에 2010년 12월 들어서 또 달라진 점이 두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번째는 3D, 3D 화면을 지원합니다. 구글 맵스와 얼서는 약간 다르죠. 맵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위치정보이고 구글 얼서는 위승에서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죠. 그런데 그것을 입체적으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3D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3D 기능 뿐만 아니라 또 에어플레인 모드라던가 그런 다양한 에어플레인 그죠? PLANE모드. 구글 에어플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컴퓨터 상으로서 전투기가 아니고 기종이 정확하게 어떤 기종인지가 지금 좀 잘 모르겠는데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비행기 조종석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똑같은 형태로서 이거죠? 똑같은 형태로서 구글 얼서로 지구 구석구석을 탐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투기나 비행기 보잉 747, 787 같은 비행기를 몰고서 지구를 비행할 때와 동일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서 공군사관 학교라든가 비행기 조종사 양성 학교 이런 데서 보급되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어른 아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자기 집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되었죠. 조만간 구글 얼서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게 될 텐데 그러면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패드에는 자이로스코프가 없습니다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제 신형은 자이로스코프가 들어있죠. 자이로스코프가 들어있는 단말기로서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하고 거의 다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여러분들이 곧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게 2011년 초 그러니까 지금이 2010년 12월이니까 한두 달 내에 여러분들이 만나볼 그러한 앱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런 구글 얼서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글 맥스군요. 구글 얼스. 자 이거죠. 얼스 엔진. 얼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구글 얼스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쭉 살펴보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왜 재밌느냐니까 앞으로 위치 기반 LMS라고 그러죠. 로케이션 아니다. 일단 LBS를 넣어놔요. 로케이션 베이스드 시스템, 위치 기반 서비스 LBS를 여러분들이 구상을 할 때 구글 얼스와 구글 맵스 이 두 가지를 절대 빠뜨릴 수가 없죠. 이 두 가지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앱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구글에서 비행기 시뮬레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서비스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만약에 2011년 2월 3월에서 2월이나 3월에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그와 같은 앱을 개발해봤자 말짱 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IT 산업의 리더들이 어떠한 종류의 앱을 개발하는지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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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